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이번 영상도 미쏘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미쏘 바캉스룩으로 코디를 해서 양양에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구독자 이벤트 내용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홍탄 휴게소. 라면을 먹어보아요. 보여요. 엄청 많이 나왔던데? 오늘 브로드로도 나오던데? 국물이 신라면인가? 신라면 같은데? 라면이 오늘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가보자고. 하늘이 파래졌어요. 바닥에 열중중인 아이들 짜잔 이거 선물받은 선크림 발라줄게요 딸기 청자모 에어리 워터 선크림 쓱싹쓱싹 열심히 선크림에 바르고 있는 사연씨 근데 이따 같이 발라주자 목은 같이 발라줄게 어 나도 발라야 돼 핸드폰 드릴까요? 네 심해져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물이네? 좋아 우와 누가 비 온다 했어 진짜 날씨 나이스 우와 나 목이 진짜 오른받아 야 저기를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봤는데 자립이 매우 많이 묻었어 짜잔 귀엽 우와~! 우와! 야! 날씨 느리래? ancer Centaurop 날씨가 너무 좋아 눈놈기 찬양 난 ads 찬양cil 중 안뇽 배질이 어때요? 이거요? 이거 굉장히 얇아요 여름이요 안녕 또니 한바퀴 돌아주세요 언니 짜라란 아주 예쁘다 예쁘다 나는 파란 원피스 자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어때요? 깜맣게 놀아줄래요? 여기 포인트 오 포인트 포인트 색 색깔 완전 예쁘네 여기는 안보여 양양 헤븐스 도어 여행 하이븐스 도어 가벼운 아 전신이야? 어 전신이야 예쁘다 야 완전 예뻐 에스 에스랑 야자수 사이 에스 여기 이렇게 예쁘다 슈퍼 에스 유 아 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굳이 나다 땅이 땅이 없어 드레스 진짜 괜찮은데? 안녕~~ 밥까지 맛있겠다 옷을 갈아입으신 박주연씨 오 이쁘게 나와 여기 엄청 봐봐 야 맛있겠다 우리 많이 먹어야 물놀이 할 수 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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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사둥거리네 저번에 사둥거리네 저번에 사둥거리네 우와 나 지금 일행이 좋아한다고 내가 개냥이야 개냥아 깜냥 이름이 깜냥 깜냥아 개냥 바닷가 바닷가 안 돼 아니야 바로 앞이야 어떡해 아저씨가 너 좋아한다고 그러신 때 데리고 왔어 너무 귀여워 깜냥이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생각해 나 생각해 야 내가 셀카 보고 너 찍어줘 야 내가 셀카 보고 너 찍어줘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우리 다 귀여운데?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눈이 좋아 하나 둘 셋 또 못내아 또 못내아 지금 바로 MORE 반찬이 면을 준비하면서 Entscheid 퇴근 퇴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찍어놔야 돼 둘이서 다 안 잡았다 갯받친다 와 이거 어떻게 입으러 준거지? 아 그래? 아 이거 못 입는다고 ㅋㅋ ㅋㅋ 나는 남자꺼 숨을 받았지로 아하하 희망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카투를 탄다 특히 외국에서 탄다? 하면 바로 해변으로 따라온 다음에 두 번 나가고 모두 푹어주고 난리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집도 같은 경우가 요즘 서핑이... 저는 거의 죽은 거랑 다해요 야 어딨지? 아 들어가고 있는 애구나 지금 마음 심정이 어떠신가요? 배아파요 힘들어 배고파 어 구민호가? 뭐야 야 뭐야 안녕 가만히겠지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기계가 더 나는 정말 진짜 물 하하하 바다나 바닷물 다 먹었다 야 스탠바이 미도 있어 야 너무 좋은데 다? 너무 예쁜데? 나이스! 바닥에서? 아니 근데 너무 불친절해 오늘 튀긴 거 맞는지 모르겠네 사람들 다 사간 거 같았지?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만 해 선택하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고? 경화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잠깐만 뭐 갔네? 미친 거 아니야? 따라 보세요 더 위에서 보니깐 안 보여 잠시만요 구메랑 한 번만 됐어 내 배꼽 나왔을 텐데 반대 땀 빼기 알죠? 하나, 둘, 셋 대박 너무 예뻐 약간 여기를 숙성해가지고 짠 너무 예쁘죠 ... 저녁 ... 그념 소리나 ... ops 한 번 더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어야지. 붙어서. 군민이랑 원빌이 커플을. 한 번 더 먹어야지. 언니, 언니. 잠깐 먹어야지. 나도 먹어. 어디 가고 있어? 저희 맛국수 먹으러 가요. 와. 일일전병이랑 라이패스. 오늘도 비는 안 온답니다. 비가 안 와요. 누가 배우면 됐어. 일방이야. 일방이 아닌데 일방이야. 일방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뭐야? 나도 나와. 응. 나도 나와. 저는 카페를 찾았어요. 어디 가죠, 우리는? 15분 거리인데. 이름은 컨센트릭 양양. 그렇게요. 가슴 운동. 가슴 운동. 처음 했을때라. 경북도 대략 갔어. 경북도 대략 갔어. 못 일어났어? 아 진짜. 손이 안다. 아 진짜. 되게. 초코. 그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뭐지? 신기하다. 뭐지? 와 이거 왜 양손이 이게 좋아? 난 젓가락을 못 찍어. 자율적으로. 이거. 야 잘 안 돼. 나 지금. 확실히 안 찢겼거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찢어먹으래. 안 찢어. 음.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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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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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똑똑해. 자. 이게 다 살고 있어. 네. 오. 맛있겠다. 아. 아. 엽치맛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발라야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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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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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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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볼까요? absolutely. 국민ensch Christ auf. אני gosta 우리 자리인가요? 위에 보다 위에? 사진만 찍고 내려오자 오 귀엽다 보여줄까? 이렇게 생겼어 귀여운데? 나 모델 못 사 보네 연예인이세요? 응 야외를 가보고싶어요 진짜 포토존이네 저기서 찍는다 하람들 저기 포토도 없네 포토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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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야 포토와네 왜 이래 생각해? 타지 않기 위해 올이 날아야 올이 날아? 시골을 바라요 화가 있네요 그니까 아 여기네 먹는 데가 지금은 더 붙겠다 진짜 귀엽다 소금빵 있어? 나 소금빵 소금빵 귀여워 소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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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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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